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피해지 주민들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릉과 고성산불 피해지에서는 2천 명 넘는 인력과 장비가 동원돼 여전히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사망 1명과 부상자 11명으로 집계됐는데 부상자 10명은 이미 귀가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임야 530여 헥타르와 주택 500여 채가 소실됐고 수십 동의 관광시설과 농업시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600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아직도 마을, 회관 등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는데 일부는 공공기관 연수시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정부 관계 부처들이 긴급 지원에 나선 가운데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피해 조사가 시작돼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동해안 산불이 진화된 가운데 최문순 지사와 피해 지역 시장 군수들이 속초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신속하고 다양한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문순 지사와 산불 피해 지역 시장 군수들이 피해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재난 속에서 한마음으로 대처하고 모두가 발복보나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며 위로와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이제부터 피해 복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더 어려운 과정이 시작됐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복구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 쉽고 장기화 될 수 있는 만큼 능력과 지혜를 모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속하게 복구가 진행돼 이재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는 물론 도와 자치단체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해 조사가 늦어지면 그에 대한 조치도 늦어지는 만큼 서둘러 피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구나 동해안 지역은 관광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특별 조치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주거시설 지원 방안도 하루빨리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 산불이 나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산불 진화 헬기입니다.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일 발생하면서 가장 바쁘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이 진화 헬기 조종사와 정비사들일 텐데요. 고성과 강릉 지역에서 산불 진화 작전을 마친 이들을 권기만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헬기에서 바라본 강릉 산불 현장. 눈앞에 보이는 산 전체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산등성이 여기저기서 동시다발 쪽으로 올라오는 연기에 앞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산불 기타 현장이나 많이 가봤지만 자연 자체가 탄 건 맞지만 자연과 포함된 우리가 얼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런 터전들이 하루 몇 시간, 12시간도 안 된 사이에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초청했습니다. 불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어디까지 번졌는지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상황. 태풍급 바람까지 겹치면서 베테랑 조종사들도 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람 자연 앞에서 아무도 자연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어느 정도 심적 부담을 갖고서 비행하는 건 사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피어오른 지난 2일부터 부산 해운대 운봉산을 시작으로 충남 아산, 강원 인재, 고성, 강릉 다시 인재 산불을 진화하고 나서야 5일간 계속된 진화 작전이 끝났습니다. 한 15년 동안 이렇게 산불을 꾸고 생활하다 보니까 의뢰의 지금 산불 차례는 가족을 보거나 자식이 어떤 대사사를 보거나 하는 걸 포기해야죠. 오랜 시간 무리한 비행 임무가 이어지다 보니 헬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비사들은 밤낮도 없습니다. 낮에는 헬기에 같이 타 현장에 투입되고 밤에는 헬기를 정비하느라 잠잘 시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쟁과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항공본부 정비사분들은 밤낮을 가지지 않고 철저히 정비 수행해서 산불 임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현재 전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불 진화 헬기는 47대 이번에 강원 도내에서 난 산불은 모두 꺼졌지만 다음 달 중순까지는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긴장을 늦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이 신당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지난 4일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옥계면의 한 신당에서 최초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최초 목격자인 신당 관리인을 조사하는 한편 전기 양초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감정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산불 피해를 입은 마을 단위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피해 실태 조사와 이재민 구호 및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 복구를 위한 실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되 피해 마을 단위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주민이 지원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 지자체가 이재민들이 원하는 주거 유형과 지원 수요를 서둘러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고성과 속초 등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장마철 산사태와 해양 오염 등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림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불 발생 지역의 산림은 토양 접합력이 약해져 토사 유출 방지 기능이 130배가량 떨어지고 수분 저장 기능도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가 지표면에 2, 3mm가량 쌓여도 불투수층을 형성해 수분이 토양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차단해 산사태 우려가 높은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동해안 산불로 잠시 휴업에 들어갔던 학교들이 오늘부터는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 내 피해 구역이 대부분 쓰레기 수거장과 창고 등 부속 건물로 정상적인 수업 활동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 오늘부터 학사 일정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급식소가 피해를 본 속초고등학교는 단축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산불 피해 가정 학생의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4도에서 17도, 영서 지역은 15도에서 18도, 강원 산지는 10도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또 도내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강풍도 불고 있습니다. 또 아침까지 강원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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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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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정선 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8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방나무주사 788헥타르와 감염목 주변 나무배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정선 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과 사유림 구분 없이 예찰과 방제 사업을 벌여 백두대간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